강서구가 다함께 누리는 행복한 미래, 지속가능한 강서라는 구애비전을 대내외에 알리는 비전선포식이 지난 11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. 2030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문에는 경제, 사회, 환경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, 성평등, 청정에너지 등 17개의 발전 목표와 중점 과제들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인식 증진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에 앞장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. 또 이날 행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고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의 특강도 진행됐습니다. 한편 강서구는 이번 비전선포를 계기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현재와 미래세대가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강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.